사도 행전 1장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사십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이를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이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남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이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이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러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례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이세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부리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일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그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기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서더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심 받여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 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오운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파독이야 본도와 아시와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낙은에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래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이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예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주상 다이세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이시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안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바를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이슨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 적 있으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귀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네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